미즈 시니어 모델상을 수상할 차례인데요 두 분이십니다 먼저 수상은요 이송희 모델협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미즈 시니어 모델상 두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 번호 19번 방수연님 네 축하드립니다 번쩍 손을 드셨습니다 너무 놀라셨어요 지금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의 패션 리더 참가자님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분은요 참가 번호 1번 조현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손 번쩍 끼쳤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역시나 상 수여되고요 이 분들께는요 상품과 상장 그리고 휘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친구분들은 지금 멋있게 사진 찍어주세요 네 예쁜 사진 안 드시고요 그럼 이어서 다이저믹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해 네 이런